봄은 그냥 사계절 중 계절입니다. 근데 많은 나라들이 사계절 중 봄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에 대해서 좀 더 말할 겁니다. 봄은 새로운 순환, 새로운 생물의 의미가 있습니다. 봄이 올 때 식물부터 사람까지 할색이 돕니다. 첫째로 자연의 꽃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. 겨울 나무보다 봄나무를 처음에 논색으로 뒤덮입니다. 그리고 봄에 따뜻해지면서 사람들도 할색이 돕니다. 봄에 자연하고 사람들이 아름답게 해주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예를 들면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겨울보다 사람들이 자주 밖에 나오고 싶게 했습니다. 그 뿐만 아니라 봄에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옷을 입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봄사람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. 보석게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의 추석을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분의 추석을 보면 볼 거에요. 감사합니다. iba이 왜요? 바이없는EE가 hu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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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봄은 아주 아름다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. 계절을 가능한 활동의 수로 나눈다면 봄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여름은 계속이며 가을은 끝이고 겨울은 휴식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즐겨 봅시다.